안녕하십니까 실전형의 진수 바이블로형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21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는 그 텍스트로 삼고 있는 성서가 말하는 세 가지 생활 중에 그 두 번째 기쁨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텍스트의 해석을 도와드릴 수 있는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가 하라고 하는 세 가지 생활 중에 두 번째는 기뻐하라라는 부분인데 조의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성서가 성도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삶을 짚어놓은 기뻐하라라는 것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벌써 앞의 부절만 보아도 직감할 수 있을 건데요 성서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라 신실한 선배님들이 수도 없이 이런 삶으로 모범을 보여왔는데요 조선의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로 파성됐던 토마스 목사님은 불타는 셔먼호와 제너럴 셔먼호죠 함께 대동강에 침몰하는 중에도 조선에 무사히 무사히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가지고 온 성경을 강변을 향해 대동강변이죠 뿌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가지고 온 성경을 강변에 뿌렸다는 건데요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앞길이 탄탄했던 상황에서 선교사를 지원하여 선교지에 상력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분이 던진 성경이 조선어로 번역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는 전 세계 제1위 선교사 파성국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자에게 행복이 따르고 신의 은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 사이에 가장 고질병이 평등이라는 마약에 쩔어들어 자족할 줄 모르는 데 있는데요 IQ90짜리가 IQ150짜리와 평등해지려고 밸버둥치는 현실 속에 그 누구도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족 그게 행복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일지 모르죠 오늘도 신텍스 리뷰 37번째 유 너는 스터디 공부하고 있다 영어 성경을 아주 간단한 삼형식 구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 헤드 배럴 그러니까 유드 배럴이 헤드 배럴이죠 우드 배럴이죠 너는 우드 배럴 더 나을지 모른다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스터디 공부하는 것이 뭐를? 잉글리시 바이브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유 헤드 배럴 스터디 너는 우드 배럴 스터디 공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잉글리시 바이브 영어 성경을 비교하죠 왜냐하면 더 바이브 성경은 여기 이제 종속절에 주어져 The best English literature 최고의 영어 문학 이 때문이다 너는 우드 배럴 스터디 공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잉글리시 영어를 hard 열심히 왜냐하면 내가 헤브 여기서 이제 헤브는 가지고 있다지만 가지고 있다지만 구조상으로는 그러나 이제 의미상으로는 해야 하기 때문에 봐야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시는 것이 더 부드러울 겁니다 영어 영어 시험을 투모로 내일 봐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우드 배럴 스터디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잉글리시 영어를 영어 hard 열심히 왜냐하면 모던 소사이어티 그 현대는 종속절이 주어져 글로벌 월드 글로벌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10개의 기초 단어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대충 살펴보시고 모르는 것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찾아서 발음 확인하시고 뜻을 완전하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on the eighth day, 여덟째 되는 날에 취, 그녀는 취해야 한다 Unto her, 그녀를 정결해 지기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Two tortoise, 산비둘기 두 마리나 또는 two young pigeons,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그리고 여기 시가 생략되어 있죠 F-wing 가지고 가는 데, 댐 그것들을 그러니까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두 마리를 Unto the priest, 그 당시 당번인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To the door of the tower of the congregation 해막 문으로, 해막 문 앞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And the priest, 그러면 그 비둘기를 받은 제사장은 Here offer를 드려야 된다 The one for a sin offering, 그 하나는 속죄제로 그리고 the other for a burnt offering, 그 나머지는 번제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the priest, 그 제사장은 She'll make, 만들어야 되는데 An ultimate, 속죄를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는 3형식이지만 우리가 해석은 1형식으로 대속해야 한다 For her, 그녀를 위해서 For the lord, 여호와 앞에 For the issue of her own lineage 그녀의 유출병에 의한 부정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Does 이렇게 share, 해야 되는데 이에 너희는 separate, 구별해야 된다 The children of Israel,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From the uncleanness, 그들의 부정함으로부터 그렇게 함으로부터 그들은 다이 죽지 나트 않을 것이다 이네요 언클리니스,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여기에 현대 용어는 나트를 이렇게 직접 쓰지 못하죠 Did not 또는 do not 수를 써야 되겠죠 hurdles When 뭐뭐뭐 한때에 그들은 The fire 더럽히 이에게 되었을 때 на strangely 내 장막을 그러니까 회막이죠 어디에 어망된 그들 중에 있는 나의 회막을 디파이어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병이라든지 이런 거로 부정했을 때 정결하게 함으로써 더럽힌 듯하게 하라 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에요 너희에 대해서 어떤 너희 이게 후나 마찬가지죠 가지고 있는 뭐를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이 원 이슈가 목적의 원이죠 그리고 어부 힘 근데 그게 누구냐면 후주 그의 시드 시앗이 정자라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곧 방출된 프로핀으로부터 사정을 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and is defired 부정하게 된 그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동침한다든지 함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한 돌로 규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of her or 그녀 어떤 사람이냐 is sick 여기서는 병이 있다고 표현한 것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of her flowers 이건 flower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생리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 중인 여인과 of him 어떤 사람 had 가지고 있는 an issue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of the man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여기다 힘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woman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꼭 힘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남자든 여자든 and a him 누구냐면 that right 그 동침한 with her 그녀와 that is unclean 그 부정한 여기서 부정하는 생리 중으로서 부정하게 된 사람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이 힘은 꼭 남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유출병을 가진 남자와 함께 그 동침한 여성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the lord 여호와께서 스펙크 말씀 하셨는데 unto 모세스 모세스에게 말씀 하셨어요 언제 after the death 그 죽음 이후에 누구의 죽음이죠 of the two sons of Aaron Aaron의 그 두 아들 그 향불로 제사 지내다가 죽은 사람이죠 when 그때에 그들이 offered 들이다가 뭐를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and died 그 죽은 그 두 아들 를 사망 이후에 and the lord 여호와께서 said 말씀 하셨습니다 unto 모세스 모세스에게 뭐라고 말씀 하셨는지는 명령어죠 speak 말해라 unto Aaron the brother Aaron 너희 형 Aaron에게 얘기하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he 그는 Aaron이죠 come not 들어가면 안된다 at all time 어떤 경우에도 holy place 성소에 within the veil 그 휘장 안쪽 within 안쪽이죠 for the mercy 속지 소 앞으로 위치 즉 그 속지 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있는 open the arc 증거계에 있는 거란 뜻의 arc가 그 배 위에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he 그는 die not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죠 aware appear 나타나게 될 것인데 in the cloud 구름 중에 open the mercy 그 속지소 위에서 구름 속에 내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thus 그렇게 해서 share 뭐 해야 되는데 errone errone come 들어가야 되는데 into the holy place 성소에 young block 어떻게 들어가느냐 thus가 여기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어린 소 for a sin offering 속지 대로 그리고 a ram 양 한 마리 for a burnt offering 번제용으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로 제사를 지내고 들어가라 라는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he 그는 errone 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에론은 꼭 에론이라고 하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모두 가르치는 얘기로 보시는데요 share put on 입어야 된다 the holy coat 성스러운 거룩한 마로 여기 코트가 우리는 코트를 지금 가장 아웃도어로 입잖아요 여기서 코트는 속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and he 그는 에론이죠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share have 여기도 have 가져야 된다지만 문장 구조상으로는 입는다 그런 뜻이죠 the linen bridges 고의 그러니까 살에 가장 밀착된 속옷을 브리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pening splash 그의 살 위에 그리고 여기 키가 생략됐죠 쉐어비 골디드 띠를 두루다 위더 린넨 골드 마로든 세마로든 대 에루 그리고 위더 린넨 미트라 미트라 가 관이죠 그 관을 share 해야 되는데 he 에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be attired 의상을 차려입다 그런 뜻이죠 차려입어야 된다 days 이것들이 are holy garments 거룩한 옷이 될 것이다 therefore 브롬으로 해야 되는데 he 그는 wash 씻어야 된다 he 플래시 그의 몸을 in water 그 물로 and so 그렇게 put 입어야 된다 them 그것들을 put on 까지 가주시면 되겠죠 여기 he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he 그는 에론을 얘기하는 거죠 share take 어떻게 어떻게 해라 데리고 가다 그런 거죠 of the congregation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들 민족들을 위해서 회종이죠 민족 회종들을 위해서 뭐를 two keys of the boats 어린 염소 두 마리를 벌어 시노펄 속지용으로 그리고 one gram 한 마리 양을 벌어 본트 오퍼링 번제 용으로 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론 에론은 share offer 들여야 되는데 he is block 그의 그 송아지 이제 새끼 송아지를 얘기하는 거죠 송아지를 of the sin offering 속지 대로 그것이 뭐 용이냐면 for himself 에론 자신을 위한 위치 이가 블럭을 얘기하는 거죠 송아지다 and c가 생략되어 있고요 make 만들어야 되는데 attornment 속지를 그러나 우리가 해석은 그는 대속해야 된다 for him 그 자신을 위해서 and for his house 그의 집 제사장에 속한 가문을 위해서 속지 해야 된다 and he 그는 take 취하는데 뭘 취하느냐 the two 고추 두 마리의 염소를 and 여기 c가 생략되어 있죠 present 드리는데 them 그것들을 before the lord 요호와 at the door of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희망문 앞에서 and erun 제사장이죠 erun은 share cast 여기서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노트 제비 제비를 던지다 그런건 던지다 뽑다는 뜻이죠 제비를 뽑는데 two 고추 그 염소 두 마리를 놓고 one 노트 제비 중의 하나는 for the lord 요호와를 위한 거고 제물로 드리는 거죠 and the other 노트 나머지 제비 하나는 for the scapegoat 여기 scapegoat 는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스페이드 scapegoat goat 를 합성어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합성어가 아니고 이 자체가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아사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희생양 이란 뜻이에요 희생양으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인 염소는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에로는 에로는 셰어 브링 데려가야 된다 더 고트 그 염소를 업은 위치 더 로드 슬라트 회어 어떤 염소냐면 그 위에 그러니까 그 염소 머리 위에 라는 뜻이죠 더 로드 슬로트 그 여우와의 그 여우와의 제비가 이게 S죠 종속절에 페어 떨어진 그러니까 제비에 당첨된 그 염소를 그리고 그 염소를 여기 시키는 offer 을 드려야 된다 이 힘이 그 고트죠 For a sin offering 속지 제로 제물로 받쳐진다는 뜻이죠 But 그러나 더 고트 그 염소 어떤 염소 원 is the alert 그 제비가 where 떨어진 그러니까 제비 뽑힘을 당한 to be the scape boat 그 아사셀 로 제비를 뽑힌 그 염소는 이게 주어고 share be presented 이게 서술어가 되겠죠 드려지게 된다 alive 산 채로 before the lord 여호 앞에 뭐로 to make an autonement 속지 대속을 위해서 위드신 그로하여금 이 그는 고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to let 하게 되는데 그로하여금 이 아사셀 염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염소가 고 가게 살려 보내는 거예요 뭐로 보러 scape boat 희생양으로 into the wildness 광야로 광야로 이제 방목해서 내보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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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는데 더 블록 그 숯송아지 어린 송아지 더 시노퍼린 속지용으로 위치 그것이 이즈 이어 뭘 위한 거냐 볼 셈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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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지를 대속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for himself 그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for his house 그의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he가 생략되어 있죠 그거는 cure 도살 해야 된다 더 블록 그 송아지 얘를 속지 용어로 그것이 이즈 뭐뭐 인데 for himself 그 자신을 위한 속지용 제물로 도살 해야 된다 and he 에론 그는 share take 취해 했는데 뭐를 취하느냐 on sensor 향로 향로를 취했는데 pull of burning force 석탄 타오른 여기서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석탄이라기보다는 장작으로 숯을 만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치 가득한 수치 가득한 불로 from the atal 재단으로부터 people the lord 여우 앞에 그리고 his hands 그의 손에는 그의 손에는 full of sweet incense 향기로운 달콤한 향이 가득한 beaten smoke 밤자로 만들어진 작은 향로가 and bring 여기 희가 생략되어 있죠 가지고 가는 데이트 그것을 향로를 가지고 가는 거죠 믿은 더 베이어 휘장 믿은 안쪽으로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휘장 안쪽이라 하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바깥쪽이라 하면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바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and he 그는 에론이죠 share put 놓아둬야 되는데 the incense 그 향을 open the fire 그 불위에 people the rolled 여우 앞에 데이트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클라우드 구름이 그러니까 연기죠 the incense 그 향 피우는 향의 연기가 매일 커벌 덮게 될 것이다 뭐를 더 멀시 그 속지 소를 그 속지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있는 open the testimony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데이트 그렇게 함으로써 he 그가 다이 죽지 낫지 않게 될 것이다 복잡하죠 이게 최초의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세밀하게 규정돼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he 이 에론은 share take 취해야 되는데 of the blood 그 피를 of the block 그 송아지의 and 여기 he가 생략되어 있죠 yes spring 뿌려야 된다 이 피를 with his finger 그의 손가락으로 open the mulsheet 그 속지 석취소 위에 이즈월드 동쪽으로 놓여진 석취소를 얘기하는 거죠 and before the mulsheet 그 석취소 앞에 share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냐 그 에론이죠 그 spring 뿌려야 된다 of the blood 그 피를 with his finger 그의 손가락으로 손가락에 붙여서 치기듯이 뿌린다는 거죠 7 times 7 차례 then 그때 share 해야 되는데 he 그는 에론 이죠 cure 죽을 도살해야 된다는 거죠 the coat 염소를 of the sin offering 속죄 용 염소 그것이 is 이에요 뭐냐 for the people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한 재물이 될 것이다 and 그리고 여기 생략되어 있죠 부진 드립고 가는데 가지고 가는데 his blood 그의 피를 염소 피를 얘기하는 거죠 with the bear 휘장 안쪽으로 그리고 he가 역시 생략되어 있죠 do 해야 된다 I will death 그것을 뭐를 그 blood 그 death 보트가 blood 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피 피를 as ~~처럼 he 그가 did 했었던 he 그가 with the blood 그 피의 성아지의 피 를 가지고 했었던 것처럼 이 보트의 피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and he 가 생략되어 있죠 sphink 뿌리는 거예요 그것을 염소 피를 open the mercy 그 속지소 위에 그리고 before the mercy 그 속지소 앞에 앞쪽 이 앞에 위에도 뿌리고 앞에도 뿌리고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승괴벌시술을 살펴보았고요 내일도 계속해서 워킹포스에서 다루었던 문장들 에 대한 예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